코미디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연출되고 있는데 정신 차리고 보면요 황당한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거예요 지금 시작이에요 이제 이제 대통령 레임덕 왔고요 끝났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부터 대한민국은 여동 속으로 들어갑니다 알 수 없는 전국으로 갑니다 야당도 부실하지 야당 부실하죠 여당은 자꾸 지금 허튼 짓만 하고 있죠 사리사역에 충천해가지고 칼자루는 누가 지어요 그럼 검찰이 지어요 검찰한테 칼자루를 계속 지어주는 애들이 지금 민주당 여당과 정부예요 계속 지금도 보세요 조국 개혁안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국민들은 윤석열의 개혁안에 관심이 있지 뭔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 민주당이 계속 헛발질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서서 지금 누구한테 힘을 계속 몰아주고 있냐면 윤석열한테 그러면서 망상을 꿈꿉니다 윤석열이 사퇴하겠지 지쳐가지고 민주당 지금 국회의원들 그림이 그거예요 조국 와이프 기소하면 너는 사퇴해라 사퇴해라 이렇게 모여서 조주인형처럼 염하는 것 같아요 조국 부인 기소하고 너는 사퇴해라 너는 사퇴해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게 지금 검찰은 점점 힘을 키워가기 위해서 상황밖에 없습니다 계속 걸려요 지금 버닝썬 털리고 버닝썬 거기 윤 총경 청와대 대통령 일가랑 일가를 관리하던 사람입니다 지금 점점 그리고 경찰에서 제일 실세라고 별명이 경찰총장이에요 승리가 잘못 쓴 게 아니고 총경인데 왜 총장이라고 썼지 경찰에서 최고 실세라고 별명이 경찰총장이에요 왜 민정수석실에서 조국 밑에 있으면서 조국하고 아주 친해요 왜 이 사람을 통해 경찰을 역을 동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권안과 완전 붙어가지고 했던 사람이 버닝썬 때 크게 걸렸는데 수사도 안 받았어요 청와대 쪽에서 봐줬다고 밖에 볼 수 없죠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이쪽으로 가요 벌써 막 뇌물이니 뭐니 막 걸리고 있어요 덮하면 어디까지 나올까요 자 여기까지 살짝 맛만 보여드리고 왜 검찰은 힘을 가질 수밖에 없냐 내년 총선 지나면 민주당 의원들도 대통령 말 안 듣습니다 이제 공천 때문에 지금 말 듣는 거예요 아무도 일사불란하게 아무도 이탈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공천 때문입니다 공천에서 자유로운 국회의원들만 지금 아니라고 말하는 거지 나머지는 아무도 말 못하고 가고 있는 건 공천 때문에 공천 받고 나면 끝납니다 대통령의 유용성이 없어요 이 호리피의 분명한 이 고등 침팬지 소시오패스 사회에서 더 이상 대통령은 자기한테 도움될 게 없습니다 이제 까기 시작할 겁니다 내년 총선 지나면 그러면 총선이 오면요 선거법이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선거법 어기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공천이 뭐예요 당선돼도 날아가는데 그럼 선거법 위반 누가 조사해요 검찰이요 아무도 찍소리 못합니다 내년 총선 즈음에 들어가면 국회의원 되려고 하는 자들은 누구도 검찰에 거기서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검찰의 감시에서 그래서 지금 하나만 걸려도 날아갑니다 검찰이 어떻게 수사하냐 따라서 그럼 이제 계속 힘을 얻을 수밖에 없겠죠 이게 지금 사활을 걸고 지금 마지막이다 하고 지금 그 지금 정부 여당이 치고 있는 건데요 보세요 검찰개혁의 내용이 공수처 공수처 설치 공수처 설치했는데 이런 공수처가 왜 필요하죠 저희는 반대할 지금 저희 입장에서 전혀 반대할 공수처예요 지금 이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면서 검사힘 빼가지고 경찰한테 수사권 준다 그럼 지금 경찰하고 짝짝꿍이 이미 돼 있죠 왜 경찰총장이란 존재가 지금 수족이란 말이에요 대통령과 조국의 수족이에요 경찰 마음대로 부려가지고 경찰 중국 공안처럼 경찰로 사회를 장악하고 검사힘 빼가지고 검사도 우리 권력의 신호로 만들고 공수처 설치 결국 그게 그거고요 특수부 폐지 특수부가 뭐 하는 거냐면 적폐청산 수사를 어서 합니까 특수부에서 합니다 다른 건요 검찰이 경찰로부터 올라온 걸 수사하잖아요 특수부는 인지수사예요 검찰이 누가 수상하다 해서 직접 수사하는 게 특수부 수사입니다 그러면 이 특수부는 언제 쓰냐 적폐청산할 때 그런데 이 특수부에서 이런 수사하는 걸 축소시키는 걸 문무일 전 검찰청장이 주장했더니 누가 반대했냐 조국이요 민정수석이 있을 때 적폐청산 잘하고 있는데 왜 폐지하냐고 그때는 왜 찬성해 줬죠 적 특수부가 확장된 걸 남을 수사하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나를 수사하잖아요 폐지하자는 거예요 축소하자는 거예요 특수부 폐지는 아니고 축소 공수처 설치 특수부 뭐 축소죠 사실은 폐지까지도 얘기해 이런 게 지금 뭘 지향하는지 보이지 않으세요 선명하게 그러면 누가 좋아하냐 특수부가 줄어들면 누가 좋아하냐 적폐들이 좋아하죠 왜 이제 우리 수사하기 힘들어지겠네 자 이런 이런 이게 검찰개혁이라고 이게 민주주의라고요 지금 내용도 안 들여다보고 이게 민주주의고 이게 검찰개혁이니까 조국을 수호하자 그러면 그냥 왜 이것도 여러분 위선자 코스프레예요 여러분 그냥 주장하세요 솔직히 촛불 들고 모여서 조국 잡아가지 마라고 그냥 외치면 돼요 왜 그걸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속이죠 국민들 눈에 그쪽이 정의의 편인 것처럼 이런 짓거리도 닮았죠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죠 거기에 화가 안 나시면요 여러분 참 여러분의 주권이라는 게 지금 위태한 거예요 주권자가 주권을 정확히 쌓아야 이 나라가 사는데 주권자들이면 지금 경로해야 돼요 대통령이나 저기 우리의 공복들한테 지시를 해야 돼요 이따위로 하지 마라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고 연락처요 ID